여러분들의 평생투자 길잡이 난포루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머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머티가 변동성이 정말로 컸습니다. 종가로는 여러분들 3.29%로 마감을 했는데 최고가 얼마까지 가졌어요? 최고가 10%까지 올라줬다가 저가로는 마이너스 3%. 여러분, 위로는 10%, 밑으로는 마이너스 3%. 변동성이 정말 컸다, 올랐다가 떨어지는 변동성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종가로는 3% 마감을 해주긴 했는데요. 이걸 여러분 분봉으로도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변동성이 컸어요. 오늘 하루 동안 쭉 솟아올랐다가 다시금 쭉 떨어졌다가 다시금 어느 정도 만회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단타로 투자하시는 분들 돈 많이 잃으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오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컸던 이유까지 있죠. 그런 이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꼭 아셔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내용까지 제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남프로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응원이 저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당연히 여러분들이 주가를 어느 정도 올리는데 간접적으로 또 올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에게 영상이 퍼지게 되면서 에코프로 머티가 더욱더 매수의 힘이 강해지면 주가가 오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 좋아요, 응원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에코프로 머티는 지금 에코프로 계열사 중에 가장 최선호주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 계열사 중에 최선호주고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블록데일 이슈로 인해서 매물대 소화가 완료가 되었다. 다른 에코프로 계열사들은요. 이 매물대가 너무 두텁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그 장벽이 많이 쌓여 있어요. 뚫는데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에코프로 머티는 그게 아니고 이미 매물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올릴 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에 관세가 붙기 시작하면요. 본격적으로 이 2차전지 특히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급격하게 급등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누누이 제가 이런 지점에서 계속 오른다라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해드렸고 이렇게 저번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오를 수 있다. 주가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패턴이 그려진다라고 강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지점에서 10만원 대기 전 지점에서도 제가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그때 잡아드렸던 타점 설명 한번 잠깐 보시면요. 우리 구독자분들은요. 지금은 이제 에코프로 머티 본격적으로 매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 95,000원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본격적으로 상승에 대한 상승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음주 이렇게 타점까지 잡아드려서 결국 잡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오르는 흐름인 거는 알겠다. 같이 잡으신 분들 함께 돈을 벌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변동성이 왜 이리 컸냐. 왜 분봉으로 봤을 때 쭉 올라가다가 다시금 떨어지는 패턴이 나오게 됐냐. 여러분 결국에는 시장 때문입니다. 시장이 과하게 떨어졌고요. 시장이 오늘 떨어진 이유는 결국 글로벌 증시 문제였습니다. 일본 니케이가 여러분들 일본 종합지수예요. 주가가 마이너스 4% 때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가 마이너스 4%인 거예요. 일본이 4%나 급락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시바 정권에 대한 경계감. 그러니까 이 금리, 금리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주식시장은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급락하게 되니까 에코프로 머티의 주가를 조정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주가를 본격적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빠르게 떨어뜨리게 되었다. 결국에는 오늘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서 물렸던 매물대를 또 한 번 털어주는 기회로 활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올리게 되면요. 개인의 물량들을 세력들이 사주게 되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올렸다가 급하게 빼버리게 되면 개인 투자들은 여기서 물려서 여기서 다 손실 보고 퇴출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금 주가를 올렸다. 그러니까 세력들은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절대 에코프로 머티의 주가를 떨어뜨릴 생각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단지 큰 변동성을 통해서 또 한 번 개미를 털어내는 기회로 활용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또 할 수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는 아직까지 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의 흐름은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기점으로 한 번 이렇게 또 떨어지는 패턴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때는 결국 세력들이 수급을 정리하는 타이밍이 될 거고요. 그 정리하는 타이밍은 과연 언제로 우리가 알 수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매매 타점 신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타점 신호를 나중에 보내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주가는 여러분들 미리 예측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서 결국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 대응 시점이 나오고 패턴이 나왔을 때 바로 매도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제가 무료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무료 타점 신청 부담없이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구독자분들에게는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으로 저한테 머티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타점 신호로 보내드릴 거고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도 여러분들 기대를 해야 되지만 올라가는 중에도 변동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특히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조정을 하게 되면서 주가 상승폭 보세요. 이렇게 빠르게 가파리고 오르게 되면 반드시 또 이렇게 쭉 떨어지는 패턴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지점 최대한 고점 지점에서 매도를 하고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최대한 저점에서 다시 잡아서 또 올리는 이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타점을 잡아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직접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구독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무료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머티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매매 타점 무료로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보내주시고 앞으로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반년, 1년 동안도 계속 보내드릴 거니까 긴 관점에서도 투자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증시, 삼성전자 같은 주식들은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머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확실하게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다. 에코프로 머티의 주가를 지금 강하게 사 올리는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조만간 이제 중국 관세뿐만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전기차 시장, 캐즘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캐즘이라고 하던 부분들이 바로 해소가 되면서 자율주행 모멘텀으로 인해서 전기차가 또 한 번 엄청난 상승 수급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역시 조만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수급적으로 딱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계속해서 올리는 패턴과 다시 한 번 꺾여서 꺾어내리는 이런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쭉 오르게 된다. 하지만 변동성은 매우 크겠구나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시는 부분이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고요. 또 지금 이 가격대가 점고점 가격대에 거의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점고점 가격대는 여러분들 어떤 가격대였어요? 바로 블록딜이 행사가 되었던 가격입니다. 블록딜은 여러분들 2천 몇백억치 한꺼번에 주주간 거래가 일어났던 거고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어떤 대주주가 다른 대주주가 될 사람한테 블록딜로 대량의 주식을 넘겼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산 매수한 사들인 대주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위치가 어떻겠습니까? 사실상 매입 단가입니다. 사실상 매입 단가이기 때문에 그 세력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 가격 이상으로 주가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주가를 올리는 동시에 오늘 거래대금이 크게 터질 때는 변동성을 통해서 물량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죠? 그래서 조금 전 종가, 분봉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시금 이렇게 올리는 패턴 자체가 오늘 하루에 대한 매물을 정리하는 패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분간은 오르는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단지 오늘 안 좋은 시장 때문에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것, 조금 이거밖에 못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어떤 고점이 왔을 타이밍에는 제가 매매 타점 신호 무료로 보내드린다라는 점 꼭 참고를 해보시면서 투자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에코 프로모팅은 제가 계속해서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구독, 좋아요 버튼도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제가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